천박이 그놈 무승경 남편 음주운전 사고 낸 놈이라며. 네. 여튼 이 나쁜 놈은 나쁜 짓만 한다니까. 파출소에 대해 잠보까지 괜찮고 써. 박 부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. 차 팀장만 모르는 건 아닌데. 어쨌든 조심이야. 자칫 실수라도 여서 일 그러쳤다간 차 팀장으로 뽑게 될 수도 있어.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.